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너무 졸려요. 아이고.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신발이에요. 저 발 크죠? 사실은 이건 발 마사지기입니다. 아침 첫 시작을 또 발 마사지를 해볼까요? 강도 제일 세게. 빨간 색깔. 제일 세게. 아픈데도 제일 세게. 합니다. 신기하죠. 이게 발 마사지기인 게. 아킬레스건이랑 발바닥 지압 위주로 해주는 마사지 기계예요. 오늘 하루를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. 가볍고 무선이어가지고. TV나 컴퓨터나. 여기저기서. 마사지를 받으면서. 제가 할 것을. 할 수 있습니다. 생활을. 그리고 이게. 다른 발 마사지기의. 한 3분의 1 정도. 무게밖에 안 돼서. 아까 저처럼 신고 돌아다닐 수.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발이 묶여있지 않아서.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가볍게 그냥. 왔다 갔다 하기. 이게 강도예요. 전 지금 빨간색인데. 제일 세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거는 약한 거. 이건 파란색이 중간. 빨간색이 제일 센 거. 전 개인적으로 제일 센 게 좋아요. 이건 온열 기능이에요. 이걸 켜면. 약간 조격하는 것처럼 따뜻한 기능. 그다음에 이거는 LED. 발 피부 관리도. 같이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플라즈마. 항균 기능이 있는.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밑에 지압판이. 있어서. 부위별로 다 지압을 해줘요. 팔점도 자극을 해주고. 혈액순환도 잘 되고. 이렇게 하는 김에. 손도.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고 그러는데. 그리고 목도. 목 어깨 쇄골 부위도. 이렇게 일어나서 풀어주시면. 목 소리 잘 나와요. 목 소리 잘 나와요. 여기가. 이 부분을. 쭉 누르면. 아프거든요. 아프다 싶을 정도로 눌러주시고요. 여기 근육도. 여기가. 부드러워야 된대요. 여기 근육이. 아침에 목 잠기시면. 이렇게. 쇄골. 그다음에 여기 어깨 사이.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눌러주시고. 쇄골이랑. 풀어주시면. 목 소리. 되게 빨리 풀어요. 근데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. 목. 목이 도리도리 하는 거랑. 어깨도 힘 빼주고. 자동으로 꺼지거든요. 다 되면. 15분? 20분 정도 되면 꺼져요. 헉. 짱이 났어. 다 이렇게. 도봉별로 이렇게. 여기도. 뒤꿈치도 이렇게. 다 지압. 아무튼. 마사지도 했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. 하루를 시작해볼까요? 개운해졌습니다. 데이트에. 가사오기 Och. 다아야돼. 하늘을서 고wa. 예정입니다. 으악. 핳도그. 흐느. 흐느. 드. 하늘을 하늘. 헬느. 하늘이. 하늘을 수 없어요. 하늘은 인슬리에. 하늘의 멍냄. 하늘을 가고. 하늘을 지시기를 바른. 하늘을. 하늘의 멍냄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